올해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지난해보다 9.7% 증가한 30만 1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품목 구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2만 6500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할 때는 40만 8420원이 필요해 지난해보다 2만 4600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비용 차이는 10만 7420원으로 전통시장이 35.6% 더 저렴했습니다. 제외한 경우han이